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타벅스는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시장, 커피 좋아하세요? 저도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의 뭐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셔요 사실 뭐 스타벅스 가서도 마시고 집에서도 마시고 누구 만날 때도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피 하면 스타벅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잖아요 오늘은 스타벅스가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독점의 기술은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 썼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이자 창업자 그리고 핀테크 스타터 탕남솔루션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항상 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에는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품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입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어떠한 것도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스타벅스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스타벅스는요 1971년 시애틀에서 작은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가 어떻게 전세계 커피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스타벅스가 전통적인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처음 스타벅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스타벅스가 전혀 규모의 이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경쟁사는 네슬레 같은 그런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벅스는 시애틀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경쟁 규모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가 없었다는 얘기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 인정 많은 바리스타였냐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또 스타벅스라는 게 지금이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됐을 때 아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브랜드 파워가 없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도 스타벅스는 그렇게 커피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비용의 생산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경쟁 우위, 비교 우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스타벅스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커피라고 하면 다 스타벅스 떠올리죠? 맥셀하우스라든지 네스카페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브랜드들의, 그들의 커피 맛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맥셀하우스라든지 네스카페처럼 스타벅스에 비해서 경쟁 우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은 왜 스타벅스 같은 커피 맛을 내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고 커피 품질이 굉장히 좋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커피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커피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아라비카콩, 아라비카 원두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커피 원두라고 해요 고급 커피 원두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쌌죠 그리고 재배하기도 굉장히 좀 얼었다고 해요 그 뭐랄까요? 질병이 좀 약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작확량이라고 할까요? 수확량도 연마다 좀 차이가 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커피를 공급한 입장에서는 얘가 가격도 비싸지 또 뭐 올해는 또 얼마나 생산할지도 모르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대체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목받았던 품종이 바로 로브스타 원두입니다 이 로브스타 원두는 가격이 싼 대신에 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카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선택을 덜 받았죠 처음에는 소비자와 커피를 볶는 원두 업체 모두가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로브스타 종과 아라비카종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가격과 품질을 맞추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2% 넣었다가 그 다음에 5% 넣었다가 7% 넣었다가 10% 넣었다가 점점 가격이 저렴한 로브스타 커피 원두를 점점 늘려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100% 로브스타 커피 원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커피 맛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맛있는 커피가 사라지고 스타벅스 같은 작은 카페라든지 이런 몇몇의 소기업들은 여기서 시장의 구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을 가진 대기업들이 전부 다 로브스타와 품질 로브스타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커피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돈을 주더라도 나는 맛좋은 커피를 먹겠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틈새가 생기게 된 겁니다 스타벅스는 바로 거기서 구멍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한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 커피 소비자들은 끔찍한 커피 맛에 질려 있었고요 좀 더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면서 커피를 집에서 끓일 시간도 사라지게 되죠 출근길에 맛있는 커피를 카페에 들려서 사는 그런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타이밍들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를 내지 않았고요 직영 매장만 열므로써 그 매장마다의 품질의 퀄리티를 굉장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좀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커피는 맛있다 스타벅스 커피는 좀 비싸지만 먹일만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스타벅스는 전통적으로 지속과는 경쟁 우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규모,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경쟁사에 비해서 하나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럼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이 책의 저장이 얘기합니다 스타벅스는 비교 우위 지속가능한 비교 우위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독점을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커피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타벅스가 무슨 커피 시장을 지배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타벅스는 훌륭한 맛을 지닌 한 잔의 커피를 독점했다 훌륭한 맛을 지닌 한 잔의 커피를 독점했다 우리도 편의점에 가면 레스비도 있고 맥셀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커피가 많죠 근데 거기서 맛있는 커피 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딱 떠올리란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맛을 지닌 커피 훌륭한 맛을 지닌 커피 한 잔 하면 스타벅스라는 이 인식 이것을 독점하는데 스타벅스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다 스타벅스 찾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스타벅스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바로 스타벅스가 이 커피 시장을 지배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 우위 A라는 기업보다 B라는 기업보다 이 기업이 더 낫다 이런 관점으로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대체 어느 시장을 독점했지? 어느 시기를 독점했지? 어느 소비자를 독점했지? 이 독점의 기간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그 기업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투자 역시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벅스는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또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또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독점의 기술 스타벅스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